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기기기 오리엔테이션을 할 와우외두의 박은혁 교수입니다 자 전기기기 인데요 전기기기는 가장 기본적인게 회전기와 정지기로 이루어집니다 회전기 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제너레이터 전동기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교류 직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 발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동기기 교류 전동기로 쓰는게 유도기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는 다 직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전기 부분에서는 동기기하고 직류기가 같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두가지가 나옵니다 전기작 헌선하고 기절력 정기자분이 전기자 반작용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도기하고 직류기가 동일한 전동기 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톨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체허입니다 체허 중에서도 속도체허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요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해도 문제가 일단 다섯개죠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근데 이걸 제외하고도 직류기 쪽의 문제 동기기 쪽의 문제 유도기 쪽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전기 기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원리 및 구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원리하고 구조를 모르면 요 안에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기입니다 정지기는 변화기하고 정류기인데 지금은 정류기 및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 게 맞죠 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해전기하고 정지기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겠죠 같다라면 구분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 전기기기를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동일한 말이고 동일한 개념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손실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계 손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게 풍선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마찰 손, 베어링 손 하는 것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가장 큰 것은 풍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손은 동선하고 철 손은 아닙니다 이 전기 손은 다 쓰이거든요 해전기든 정지기든 그런데 기계 손 중에 가장 큰 게 풍선이라고 했잖아요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죠 바람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바람이 나오는 것은 해전해야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전기에서는 기계 손인 풍선이 존재하는데 정지기에서는 풍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손실에서 이 부분이 다르다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을 나타내는 건데 rpm 해가지고 해전속도로 나타내면 이거는 당연히 해전기죠 자 n을 회 혹은 턴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감원수 혹은 권수라고 하구요 이걸로 나타내는 게 정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정기기기는 해전기와 정지기로 구분하는데 이때 해전기는 발전기, 전동기 그리고 정지기는 변화기, 정류기 및 전력변환장치 이렇게 구분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발전기하고 정지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전기이론 혹은 전기공학에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우리 기계에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형태가 꽤 다양해요 생각외로 꽤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오늘 OT이긴 하지만 먼저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발전기가 오른손이냐 전동기가 오른손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야구를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던지죠 던지는 거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고요 이게 발전기고요 왼손은 글러벌을 끼고 받죠 그죠 그래서 왼손이 전동기가 되는 거거든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게 전동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엄지고 금지고 중지입니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제가 잘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지이고 금지고 엄지가 됩니다 면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엄지는 속도입니다 V, MET, P, SEC가 되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 자기가 나옵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 말합니다 그래서 B고 외바퍼, 메다의 제곱 혹은 테슬라라고 하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기전력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볼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알로움 하는 저항이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자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힘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전력 토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기냐 아니냐 따라서 다른 건데 자 이걸 여러분들 외울 때 같이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금지를 먼저 펴면 이게 자기 자기거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핸들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핸들 잡고 가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누구 그럼 자기거든 자기 자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속도고 힘이거든 속도 힘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운전할 때 속도를 올리려면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되고 속도를 줄이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이 액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는 건 오른쪽으로 밟죠 그래서 오른손이 속도가 되는 거고 왼손이 힘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의 목표는 전압을 만드는 거니까 전압이나 주파수를 발생하는 게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나오고 전동기는 이 전류를 받아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두 손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거든 그래서 기계에서는 이걸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V 크로스 B에 도트에 DL이죠 그러면 V B L에 코사인 사인 세타가 되고 요게 최대가 되면 이 값이 1이 되니까 V B L 볼트로 계산을 하는 거고 전동기일 때는 T 를 구하는 거니까 T나 F를 구하는 거니까 I 크로스 B에 D L이 되면 I B L에 사인 세타고 이 값은 I B L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톨크하고 기전력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론에서는 요렇게 물어보고요 기계에서는 요걸 다르게 물어봅니다 이 다르게 물어보는 걸 여러분들 이제 이론일 때와 기계일 때 어떻게 다른지 하는 거를 조금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기는 이제 원체 많고요 요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요 근래에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에요 나오고 있는 형태가 지금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징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및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징류기는 보통 세 문제 물어봤습니다 동기기도 세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요게 이제 네 문제 요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근래죠 요 최근입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가 네 문제 요게 세 문제 요게 이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요게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 변동폭이 조금 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변동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네 문제를 물어봐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요게 이제 보통 세 문제에서 어떨 때 네 문제 물어보고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네 문제를 굳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유동성이 조금 발생을 했는가 하면 유동성이 발생한 이유가 이 특수기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기기라는 부분에 우리가 특수직류기가 있고 그리고 특수동기기가 있고 특수변화기가 있고 특수유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유도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단상 부분에 교류정류자기기기 정도 그 정도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요 앞번에 이제 시험에 놓은 히스테리시스 정도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거나 뭐 그전에도 이미 물어봤지만은 반작용 선형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텝 모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변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해졌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전기자동차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전기제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력전자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기제어에서 전력전자제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되는가 하면 당연히 전력전자소자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문제가 거짓 내 문제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하는 정도로 하면 직류계에서는 원리 및 구조 전기작 헌섬법 및 기전력 요거는 여러분들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및 정류 그리고 분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전기 전동기입니다 다릅니다 원리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요 그리고 분류 그리고 이제 톨크 그리고 속도 제어 그리고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기 전체에 사용하는 기기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 기기에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금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기는 원리 및 구조를 따지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분류부터 합니다 분류 그리고 이 부분이 똑같이 와요 요렇게 이 두 가지가 오고요 물론 이제 정류는 빠집니다 그리고 턱성 그리고 동기 전동기 요렇게 되는 거고요 변압기는 다섯 가지입니다 원리 및 구조 극성 및 결선 특수변압기 그리고 이제 열화 및 보호 마지막이 특성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필기 그러니까 자격증 필기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을 건데 이 특성 부분이 내용이 꽤 많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변압기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내용이 많다라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극성 및 결선이라는 이 부분이 정기이론하고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기이론에서 이걸 물어봐 버리게 되면 기계에서는 이 부분은 잘 물어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야겠다 그죠 자 유독이 하는 부분입니다 유독이는 원리 및 구조 그 다음에 슬립과의 관계 그리고 제어입니다 제어 부분에 있어서 기동 속도 제어 제동 이렇게 있는데 이 제동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공통으로 다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한 게 기동이 이제 단상이냐 삼상이냐 하는 부분이 각각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단상을 할 때 교류, 정료, 자기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유도기가 있습니다 이 특수유도기가 내용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우면 찾기 쉽쇼 하기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든 게요 유도전압 조정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중농양 유도전동기 해야 되고 그리고 선형 이중농양 유도전압 조정기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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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모터 이렇게 다섯 가지 였는데 요 앞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스테리시스 레스형 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료기 및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력전자 소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료회로 물어보고 그리고 변환 소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거진 좀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요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를 출제했던 부분에서 한 문제를 더 물어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스물 문제 물어보는 게 조금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요건 스물 문제고 스물다섯 문제 나옵니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변화기 유도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정류기 라고 하겠습니다 정류기 및 전력 변환인데 요렇게 이제 다섯 가지 기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국어 공무원일 때는 네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네 문제 요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 공무원일 때는 지금 이제 요게 다 다섯 문제씩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마찬가지로 다섯 문제이긴 한데 한 문제를 어디서 물어볼지를 몰라요 요 플러스와 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때는 요렇게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요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 추가되는 한 문제가 이제 변화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유도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동기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갑니다 요렇게 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직류기 변화기 유도기 정류기는 다섯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부분이 정류기라는 부분이 지금은 마찬가지로 변환 장치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변환 장치에 대해 조금 많이 아셔야 되고 요게 이제 요게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요게 여섯 개 네 개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 부분이 요렇게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요 둘 중에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직류기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다섯 개로 출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섯 개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네 개 요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 기계에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유동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기기를 공부하실 때는 공부하실 때는 어느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진도를 다 따라 오시긴 오셔야 되죠 그죠 진대별로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말로 질문하는 문제들을 일단 부족한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 공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있어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요게 국업직에서는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더물기는 하지만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요걸 일단 보셔야 돼요 왜 요게 되어야 요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할 수가 있는데 자 개사 문제를 하실 때 개인차가 조금 나실 거예요 그죠 개인차가 무조건 나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맞게끔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사 문제는 본인이 느끼기에 쉽다는 건 쉽다는 건 공식을 바로 넣어가지고 바로 풀리는 거 말하겠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은 느끼기에 쉽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본인이 느끼기에 왜 쉬운가 하면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여러 번을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가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통 가셔야 되는데 거꾸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쉬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 없을 때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할 때 제가 수준을 봐가지고 이 친구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안 풀어줘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여기까지 수준이 되는 친구다 그러면 이제 설명은 해주기는 해요 설명은 하기는 하는데 크게 저도 기대는 안 해요 그런데 본인도 크게 기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하는 시간에 쉬운 것들을 완벽하게 하세요 이걸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여러분들 이제 최대한 합격선에 가까운 점수까지 가시는 건데 이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진도별로 다 퍼펙트하게 해가지고 간다 그러지는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업 진행할 때 첫 시간에 다시 공부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복하는 거 그리고 계획을 대충 어떻게 잡는 거 하는 걸 한 번 더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무조건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계획을 계획을 하루에 24시간의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계획 잡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던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이게 설마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군공문을 준비하지는 않겠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표라는 걸 해보셨죠 요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0시부터 그죠 12시 해가지고 이제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가지고 시간표 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욕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까지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 명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음 제가 그걸 여쭤볼게요 명절 때 가면 본인은 좋으시던가요? 괴로우시던가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명절 때 친척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가 좀 좋다 그러면 당연히 가셔야죠 가셔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를 조금 풀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명절 때 가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 그럼 안 가는 게 맞죠 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1년 안 갔다고 해가지고 뭐 뭐 내 인생에 크게 뭐 그거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유를 이야기하면 돼요 뭐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명절 때는 조금 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친척이라면 다 이해해 주거든요 저도 저희 조카들이나 저희 애들 뭐 그거 하면은 야 이번에는 그냥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이라고 특별히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어떤 걸 준비하는 동안 그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명절이 신나겠죠 그죠 그 이제 이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정을 할 줄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OT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항이 제가 이제 몇 문항 정도씩 나온다라고 미리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건 뭔가 하며 목표 점수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백점 만점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본인의 목표 점수를 잡으시고요 감옥당 점수들을 조금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본인 국어 점수라든지 뭐 한국사 영어 대충 점수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로 베이스인 거는 전기이론하고 전기기기일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이 자격증을 내가 지금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전기이론하고 전기기기를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 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공부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여러분들은 목표로 잡으셔야 되는 점수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좀 제끼고 조금 하고 그죠 조금 뭐 문제답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자격증 수업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합격하니까 합격을 하고 나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이 군 공무원 준비하면서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겸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부터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려고 하면 본인이 몰랐던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격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군 공무원 공부는 남들보다는 무조건 점수가 1점이라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할 거 안 할 거 구분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0.1%라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마찬가지인 게 계산 문제는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쉬운 거 내가 수업 들을 때 아 알겠다 하고 공식 외워졌고 그걸 적용을 해갖고 풀어나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계산 문제 풀 때 절대 계산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체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는 아예 공부할 때부터 아예 안 쓰는 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략적인 값들 그리고 빠르게 수치들을 인수분해하거나 곱하거나 어떻게 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수업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본인 걸로 만드시고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이제 값들 찾아가는 게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전기기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O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